박홍근 씨가 1960 아주 젊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원내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mbc보다 빨리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언 부분을 입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mbc 내에 다른 기관이 모르겠지만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mbc 내의 제3노조가 민주당과 mbc가 유착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워낙 mbc가 편파적인 그런 보도를 일삼아 왔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종목 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mbc 제3노조의 지적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mbc보다 더 빨랐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윤석열 실언 mbc 제3노조가 정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다. 사전에 뭔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류해 가지고 정치 공작 정치적인 그런 공격에 소재를 삼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외부 기관이 아니고 mbc 구성원들 가운데서 다소 우익적인 색채가 강한 제3노조가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박홍근 회의 발언은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한 것이다. sns 동영상도 대부분 원 소재가 mbc나 sbs나 kbs와 같은 방송국에서 일단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sns에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에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으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경의와 관련해서 mbc의 노조 제3노조는 9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의 정언유착 정치와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냥 의혹이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또 의혹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야 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동네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이나 mbc가 사실이나 진실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면 조작이 아주 일상화되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루는 겁니다.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mbc 제3노조가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원들과 사적으로 한 얘기가 당시 행사를 촬영하던 방송영사 풀기자 카메라에 찍혔는데 영상을 촬영한 풀기자가 mbc 기자였고 이 영상이 mbc가 뉴스에서 보도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당회의에서 막말이라고 비난 발언을 한 만큼 그 경의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mbc가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에 모초로부터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발언은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해명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솔직함이란 정직함이 전혀 없는 동대니까 대개 sns라는 것이 뉴스의 소스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mbc나 sbs나 kbs 같은 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다 이야기죠. mbc 제3노조는 비속어 보도를 했던 싱크는 정식 인터미나 공식 발언이 아니라 당시 글로벌 재정펀드 행사를 마치고 vrp들이 줄을 지어 행사장 중앙에 좁은 책상 사이 복도를 나오고 있을 때 코나에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면서 현장음으로 담긴 5초 내에 짧은 음성이라면서 그래서 처음 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고 뒤에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말이 잠시 들리면서 사라져간다. 당시 행사가 끝난 뒤라 음악에 크게 나오고 있었고 모두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대통령의 발언 1미터 이내의 지인들의 외에는 들리지 않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취재 풀 기자단의 영상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어떻게 오독한 자막 내용의 비속어 발언 정보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오전 9시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정황상 mbca 기자의 보고와 전파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확산되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건네줬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심을 지금 mbc 제3노조가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발언 mbc 보도가 아니라 ss 등 영상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가 촬영한 영상이 mbc 보도 이전에 다른 루트로 먼저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유포되냐 어떤 의도를 갖고 유포했겠냐 충분히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mbc 측은 비속어 논란은 오전 8시쯤 정치부 기다리사에 공유된 내용이고 해당 동영상도 8시경에 광범위화에 돌았다고 알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말 사고 발언은 그 이유다. 민주당과 mbc 간의 정언유착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판은 그 야바이판과 같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의혹이 우리는 알권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대할 필요가 있다. 오늘 조선일보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냐. 들어보면 확실지도 않는 발언을 놓고 난장판 싸움 지금 이럴 땐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초로 나눈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 공개됐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 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여야는 윤통 문제에 매달려 공방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생업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거짓이든 위선이든 사기든 조작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969년생입니다. 참 나이가 젊네요. 앞으로 참 얼마나 참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참 가늠이 안 되네요. 52세고 전라남도 고흥 출신입니다. 경희대학을 졸업했고 중남구를 아마 재선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중남구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중남구 선거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윤상일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 표를 어마어마하게 뺏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여기 민중당의 이 소용이 마이너스 1%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 합치금 여기 플러스 9%하고 딱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표가 이동한 거죠. 신내 재이동, 중남구 의뢰, 미래통합당의 윤상일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12.9%가 이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3.4%를 얹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엄청나게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 배제도 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중앙선거관리원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자료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표가 이동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준 거죠. 아마 여기에서 지금 동이 중남구 의뢰는 동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8개 동 산하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개 투표소가 한 5, 60개 될 겁니다. 5, 60개 전부에서 사전투표를 박홍근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그 확률은 2분의 1의 50개면 50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 전역에서 4.15 총선에서는 1,480개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게 되죠. 2분의 1의 1,480성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표를 빼앗고 표를 더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투표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서원내대표도 해먹고 당대표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아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조작을 하고 사기를 쳐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작업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상봉제1동만 보시기 바랍니다. 상봉제1동에서 여기에 득표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봉제1동입니다. 상봉제1동에서 여러분 누구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6%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65%를 얻은 겁니다. 10% 더 사전투표율을 얹어준 겁니다. 득표율을. 이건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0%인데 사전투표율은 32%를 크게 쪼그라듭니다. 8%나 뭡니까? 표를 빼앗긴 거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미친 결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당일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다음 이름 상봉1동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동의입니까? 중화제1동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6%입니다. 사전투표율이 6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1% 정도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2%입니다. 8%나 9%만큼 득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동래별로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후보는 빼앗은 수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의 윤상일 후보는 그만큼 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렇게 이름도 이게 중앙선거관련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중남구 지역구 선거는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나 훔쳤던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속에 30%를 빼앗고 그다음에 뭐죠? 이게 민중당인가 정의당인가 민중당의 이소용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아가지고 동래별로 이렇게 이르면 다 30%를 빼앗은 겁니다. 상봉제 1동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는 몇 표입니까? 386.70표 457.40표 중화제 1동 중화제 2동 263.10표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다 30%를 빼앗아가 최종도를 물고만 나옵니까? 4613.70표 070표는 없으니까 반올림해가지고 4614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바로 박홍근 후보가 꿀꺼닥 하고 먹은 거죠. 그것을 다 전산으로 짜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민중당의 이소용 후보는 거소, 선상, 관외사전 다 이런 표를 빼앗겨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보면 몇 표를 빼앗기는 거 하니까 216.90표입니다. 그러니까 0.90표는 없으니까 반올림해가지고 217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후보가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4614표를 더하기 217표를 다 빼앗아가지고 빼앗고 더해주고 이렇게 조작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얼마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작은 표가 된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한 게 아니고 전산 조작을 해가 다 뭡니까? 숫자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게 이제 확연한 세상에 드러난 거고 이 짓을 2017년 대통령 승부한 겁니다. 2016년 총선 빼고는. 이래가지고 뭐 보면 국회의원 배추도 달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해먹고 당대표도 해먹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겠습니까? 뷰티풀 모습 뭐죠? 예 마이 라이프가 되겠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도 뭐 입 다물고 그냥 다 죽어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이고 그렇게 이런 엄청 당한 국힘당의 여당이 또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검찰도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선관위는 뭡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고소고발하고 협박하고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이래도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웃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거 제야 전문가가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전국에 아마 이 자료는 이번에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에 아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제출이 될 겁니다. 전산조작입니다. 모든 걸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표수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들이 한 짓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다 그것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악하지 않다는 것을 신임 대통령이 모르면 그러면 당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흘레벌떡 다니면 그냥 그대로 단칼에 가겠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악한지 인생의 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사람들은 사기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죠. 그러나 검찰 조직이라는 게 딱 짜이즈가 명령하면 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낭만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성자의 여유도 있고 성자의 여유가 없었습니까? 아참에 뭡니까? 칼이 자기를 향해 오는데.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żadettsing상으로 개발장의 중 scaling Marco.com